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최초 제기자인 이모 씨가 갑자기 고인이 됨으로써 그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 다시 수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네 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발생한 그 그에게 변호사 비용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자비로 부담했는가 정황이나 증거를 미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간 조선의 조승호 기자는 2022년도 1월호에서 이재명 변호사 비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 3자 간 대화 담겨 사건 전무 파악의 핵심이 될 미공개 녹음 파일 단독 공개라는 그런 제목의 아주 멋진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제목자 이모 씨가 제공한 3개 녹음 파일을 전부 조승호 기자가 확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전후 사전과 40풀분짜리 미공개 녹음 파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5월에 녹음된 48분 4초짜리 파일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미공개 파일을 심청 분석해서 2022년도 1월호 월간 조선의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3개의 녹음 파일은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 바로 48분 4초짜리입니다. 여기에는 제보자 이모 씨와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 아주 실명은 그냥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태형 변호사와 또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한 이모 씨 친구 세 사람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제보자 이 씨와 이모 씨는 친구인 이모 씨는 사업상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친구 되는 그런 이모 씨의 친구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1심부터 최종심까지 맡았던 A 변호사라고 월간 조선에 표현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태형 변호사라고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형 변호사를 제보자 이모 씨가 알게 된 것은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겁니다. 이모 씨 과거에 자신과 관계된 사건을 A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어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보자 이모 씨와 A 변호사 그 이태형 변호사는 녹음이 이루어진 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제보자 이모 씨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 바로 현재 미공개 녹음 파일인 48분 4초짜리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또 6월 25일 날 녹음된 것으로 하나는 제보자 이모 씨와 친구 사이의 대화인 21분 16초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보자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최종심까지 맡았던 A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의 주고받았던 전화통화 내용으로서 짧습니다. 5분 3초짜리입니다. 이 두 개의 정화통화 파일은 내용 일부가 이미 시중에 퍼져 있고 또 검찰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월간 조선의 조승호 기자가 단독으로 최초로 보도한 미공개 녹음 파일인 48분 4초짜리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정황을 어느 정도 윤곽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48분 4초짜리 미공개 녹음 파일은 제보자 이모 씨가 친구를 통해 사과받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담당했던 A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에게 의뢰할 예정인 제보자 이모 씨의 제조업을 한 친구 사건을 설명하고 A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48분 4초짜리 녹음 파일이 시작됩니다. A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법인은 다 검찰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고인이 된 제보자 이모 씨가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이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제보자 친구 A 변호사를 소개한 친구가 사먹 드린 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러자 제보자 이모 씨가 고인이 된 분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사먹에다가 주식 22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보자 친구가 못 나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A 변호사가 유능해가지고 이 사건이 제대로 풀렸다는 겁니다. 조승호 기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A 변호사가 이재영 후보의 부인 해경궁 김 씨 사건으로 받은 수임료가 어떤 경우에는 착수금 3억에다가 주식 20억으로 합쳐서 총 23억 원. 또 어떤 경우는 착수금 3억에다가 주식 22억으로 25억으로 나온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 착각했을지 대개 23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결정된 것 같다. 아무튼 여기까지 녹취록에서는 A 변호사는 해경궁 김 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이모 씨가 해경궁 김 씨 사건으로 착수금 현금 3억 원에다가 22억을 주식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듣고서도 변호사 A 씨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묵시적 동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 A 씨가 고인이 된 제보자 이 씨의 그런 소위 당신이 현금 3억과 주식 22억을 그렇게 25억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2021년도 6월 25일에 녹음된 고인이 된 제보자 이모 씨하고 이태영 변호사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1심부터 마지막까지 맞갔던 변호사 A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5분 얼마짜리입니다. 이준호 씨와 A 변호사가 나눈 5분 3초짜리 전화통화 녹음 파일은 여기서 이준호 씨가 아니고 고인이 된 이모 씨 이모 씨가 이미 검찰에 제출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이모 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5분 3초간 담당 변호사 변호사 A 씨 이태영 변호사고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시중에 제법 퍼져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세 사람이 만난 지 약 한 달 후인 2021년도 6월 25일에 녹음된 것입니다. 조승호 월간조승 기자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인이 된 제보자 이모 씨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이 해경궁 김 씨 사건 수임료 녹음에서는 25억 원을 언급하자 A 변호사가 한 대답이다. 관련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 이모 씨 고인이 된 분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영업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저의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편입니다. 그러자 A 변호사 이재명 후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을 좀 많이 응원해 달라고요. 그러자 제보자 이모 씨가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친구가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웃습니다. 그러자 A 변호사가 예예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제보자 고인이 된 이모 씨가 아니 저기 저 친구가 이재명 지사 그것을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빼주는 걸. 기사에서는 최정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아마 가명을 쓰기 위한 것이고 고인이 된 이모 씨의 친구 친구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다시 변호사 A가 아 아 예예 25억 원에 빼줬다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다시 또 제보자 이모 씨가 자기 이제 제보자 이모 씨의 친구 친구 그러니까 사업하는 친구입니다. 변호사 A 씨에게 이제 앞으로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 우리 친구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변호사 A 씨가 예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칩니다. 저희 논평은 정금물로 채택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최소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A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마는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주식 S사의 20억 원이 혹은 22억 원이 제공됐다는 정황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글로 채택될 수 있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아 이렇게 23억에서 25억 정도가 지불됐구나 변호사 비용으로 그렇다면 다른 변호사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그래서 일각에서 깨시언 같은 그런 고발을 한 적에서는 100억 원 육박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거액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확실한 것은 자비로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등록 재산이 26억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다면 외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주주가 그분 몫으로 떼어놓은 것에서 지원했을까요?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억척과 추척이 난무합니다. 이런 억척과 추척을 제거하는 방법은 수원지검이 신속히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